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열한기상 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더 키우세요.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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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요압이 죽지 않으려고 또 성전에 뿔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장면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이아버 베나야후가 갔다. 여우와의 장면으로 말했다. 바이아메르 엘라이브 그에게 코아마르 왕이 이같이 말한다. 말씀하신다. 나와라 제 나와. 나와라 제. 바이아메르 그가 말했다. 로 키 포 나는 여기 있어. 나가지 않는다. 키. 여기 있는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포 아무트. 그리고 바이아버 베나야후는 거기에 왕에게 전했고 돌아갔다. 이 말은 베나야후는 왕에게 돌아갔다. 또 전했다. 다바를 말했다. 래모를 그가 말합니다. 고. 딥베르 요압이 말하기를 이같이 베코. 그리고 안나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바이아메르 그가 말하기를 로 왕. 그러자 왕이 이제 그에게 말했습니다. 또 듣고 그에게 말했다. 왕이. 그리고 에세 행하라. 가셜 딥베르 이 말같이 행하라. 그리고 페 가보. 그를 썰어트리라. 바가는 쳐서 썰어트리는 거죠. 바가. 치다. 스트라이크. 폴로폰. 이런 뜻이죠. 우. 카바르토. 그를 묻어버리라. 쳐서 썰어트리고 묻어버리라. 그리고 하시라타. 너는 제거하라. 아데메. 흰남. 이유없이. 데뜨야. 아시아파그. 그가 요압이 흘린 피. 메알리. 내게서. 그리고 메알베뜨 아비. 내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피 흘린거. 그걸 이제 제거하라. 이런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해시브. 그리고 요압께서. 돌릴 것이다. 엣더. 그의 피. 다음은 피고 그의 피. 알로셔. 그의 머리. 아셔르. 바가. 쳐서 썰어트린. 쉐네헠. 안하심. 쉐네. 안하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는 연계형이고요. 안하심은 이시아의 복수고요. 이시아의 복수는 안하심. 그 다음에 이시아. 아 참 이시아의 복수는 안하심. 그리고 이시아. 여자의 복수는 나심이죠. 그리고 쉐네는 둘이고. 에카드. 쉐네. 샐루시. 아르바. 하메시. 쉐시. 쉐바. 샤모네. 테샤. 아셔르. 그래서 쉐네. 둘. 두사람을 쓰러트렸다. 사디킴. 어인들. 토빔. 조온. 윗매에노. 그에게서부터. 그리고 바. 야. 하레. 겜. 그들을. 그들을. 죽였다. 여기. 전미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바. 헤레브. 칼로. 그리고 베. 아비. 다비드. 내 아버지. 다빗은 로야다. 알지 못했다. 엣트. 아브넬.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것. 벤. 네르. 야들. 아브넬. 사르. 세바. 이스라엘의 세바. 군대의 사르. 대장. 또는 장관. 그리고 베. 엣트. 아마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아브넬샤를 죽였죠. 벤. 야테르. 예테르의 아들. 그리고 제바. 유다의 장군. 그러니까 요압이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샤브. 데메헴. 그들의 피를 돌릴 것이다. 베로시. 머리에. 요압의 머리에. 그리고 우베로시. 머리. 자르오. 그의 자라는 시이. 그리고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후손에게. 레올람. 영원히. 그리고 울레 다비. 다비스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울레 사르. 그의 시. 후손에게 돌릴 것이다. 우. 베토. 그의 집. 집안에. 그리고 우. 키스 오. 그의 보좌에. 이허에 있을 것이다. 샬롬. 평강에 있을 것이다. 삼이싱. 남성단서 미완료. 아드올람. 영원까지. 매임. 아도나이. 여호와의. 여호와와 함께. 그리고 나의 보좌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국하고 특별히 솔로몬의 그. 그런 집안하고 완전히 요압의 피 흘린 것하고 단절시키는. 그러한 다윗의 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가지. 이제 첫번째 지적할 것은 이제 동사들 중에서요. 여러분 건방도 이제 넘어갔는데. 하시로타. 2인칭. 이죠. 하시로스. 스스로가 떠나다. 이런 말인데. 하가 들어가고 요드가 들어가면 히필령이겠죠. 2인칭. 내가 제거하라. 뭐 이런 말이겠죠. 2인칭.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히필령. 해시브. 그러니까 요가께서 돌리실 것이다. 히필령을 뭐뭐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히필령의 오늘 의미가 첫째고요. 두번째는 이제 그 문장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원문관찰에 131페이지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 29, 31, 32, 34, 36. 무려 6번 동안 파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31절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31절에서는 죽이다. 32절에 치다. 31절에는 죽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본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 25절에 if가 파가 치다 하는 말에 쳐서 썰어뜨리라. 29절 폐가. 29절 폐가. 보 거를 쳐서 썰어뜨리라. 그런 뜻이고. 또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31절에 마찬가지죠. 폐가. 그리고 32절에도 파가. 그리고 34절에도 if가 보 거를 쳐서 썰어뜨리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지적한 대로요. 한글에서는 이런 같은 단어를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거 보면 파가. 죽여라. 이건 쳐라. 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쳐라.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치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파가. 파가는 폴러펀. 쳐서 썰어뜨린다. 이런 뜻이죠.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모든 본문에서 이게 이제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전에 썼던 글. 성경과 고고왕에서 예전에 썼던 글인데. 한 뭐 5년 전에 썼던 글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무에라 22장하고 10편 18편 거의 병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제가 본문을 비교하기 힘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바에다베르 다비시와 함께 말씀했다. 쭉 하다가. 베이옴 히찔. 구출하신 날에 해도 되고 구원하신 날에 해도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똑같아요. 사무엘 22장하고. 18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나오죠. 베이옴 히찔 아드나이. 똑같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이. 근데 한글 보세요. 한글을 보면. 개정 같은 경우는 구원하신 날에 건져주신 날에. 물론 뭐 이게 크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하다는 단어가 한 10가지 이상 돼요. 그런데 구분을 안 해주면요. 사전적으로 나중에 헷갈려요. 구원 야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있는데. 낯사라면 구출이라는 의미. 건져주다도 좋고요.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두번째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똑같이. 더구나 이제 세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구나 같은 본문을 더 해요. 같은 본문. 오늘 본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에서. 그리고 같은 장. 같은 텍스트. 특별히 다른 뜻이 아닐 때는. 같은 것으로 번역해 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파가가 나오고요. 또 파가가 나올 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절 이렇게 글치면.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 줘야죠. 특별히 뭐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어제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요. 제가 본문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제 한번 히브리어 본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카톡으로 조금 했는데. 본문이 좀 작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10편 108편 1절하고. 그 다음에 10편 57편 히브리어는 8절이에요. 한글로는 7절인데. 여기 보면. 10편 108편 1절에. 나콘 리피 엘로힘.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여와여. 아시라. 노래하고 베. 그 다음에. 바. 바. 아. 잠. 라.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건데. 물론 여기 보면. 10편 57편에도 보면. 나콘 리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콘 리피 한번 반복은 하지만. 같아요. 나콘 나콘. 콘이죠. 콘. 이렇게 이제 같은 단어를 쓰는 어떤 병영 본문들 있잖아요. 세 번째 제가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해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콘 리피. 내 마음이 정해졌다. 이렇게 10편은 이제. 한 절씩 밀리니까. 10편 57편 8절은. 이브리오는 7절이겠죠. 이거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 나콘. 확정됐다. 이렇게. 57편에는 이렇게 해 놓고요. 108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약간 다르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나콘. 똑같은 이브리오인데. 정하였다. 물론 확하고 확정하고 다르냐. 희벌이 똑같으니까. 정하였다면 정하였다. 확정해서 확정했다.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됐겠느냐. 거꾸로 해 보십시오. 본문을 다 읽어보고. 통일성 있게 맞춰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번역하면서. 구약 다 번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편 책에 보면. 원문창고용 시편을 할 때. 그런 본문들을 다 찾아보고요. 10편. 108편은. 나콘. 리피. 이라면. 내 마음이 확고하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10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오가 똑같으니까. 같은 의미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57편을 한번 보여드리면. 본문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편에 보면. 57편. 10편. 여기 보면. 7절에. 내 마음이 확고하며. 확고하니. 군. 확고하다. 그러니까. 확고하다. 확정되다. 정하다.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일정하게. 같은 본문에서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문법적인 핵심은. 같은 단어는. 같은 컨텍스트 상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특별히 다른 의미가 아닐 때. 물론 같은 텍스트에도.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르게. 해 주더라도. 31절 32절에는. 분명하게. 여기 파가. 파가. 쳐서 썰어 때리다. 근데. 어떤 데는 치고. 어떤 데는 죽이고. 죽이다. 하라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이 단어 있잖아요. 하라겜.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제가. 구약번역 3년 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약점입니다. 통일성이 안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병행하는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비교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되요. 근방도. 사무엘하 22장 하고. 10편 18편.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본문 중에. 병행하는 본문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2장 하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이라든지. 똑같은 본문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 또 같이. 또. 그래서 이런. 같은 표현들은.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다 읽어 보고. 통일성을 찾아 봐야 된다. 오늘은. 통일성과. 같은 단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